탈모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지금 스트레스 나면 반도체, 밧데리, 탈모약 이렇게 세 가지를 미래산업으로. 근데 왜 이게 진짜 왜 탈모 이게 아직도 안 될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딱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탈모가? 치료할 때도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명수 씨가 개당 2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10만 원. 아니 아니. 이게 샵 가서 드라이하다가 빠지는 거. 아니니까. 야! 24만 원 치게 막. 머리 감을 때도 야! 60만 원 치 빠졌다고 막. 그만큼 박명수 씨도 이렇게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은근히 많거든요. 이게 정확한 탈모의 규정부터 가시죠. 네. 일단은 탈모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빗질을 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막 빠지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빠지는 거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루에? 하루에고요. 근데 탈모라고 한다면? 100개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탈모로 본다. 자 탈모 왜 생기나요? 가장 먼저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남성형 탈모. 형태적으로 M자로 빠지면서. 처음에 된 거는 1940년대. 얼마 안 됐네 진짜. 1940년대에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내시들 아시죠? 고안을 제거한. 고안을 제거한. 그 내시들이 탈모가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남성형 탈모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됐던 거라고 하고요. 아니 이게 원형 탈모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원형 탈모는? 다르죠. 원형 탈모는 보통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토스테론에 얼마만큼 민감하냐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얘기해요.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더 남성형 탈모에 취약한 그런 유전형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딱 하나로 보이지만 단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장기라고 하고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세행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전환하는. 머리 계속 자라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라는 머리카락이 있고요. 자라지 않는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이제 뭔가 단단한 흙 이런 데 있으면 뿌리가 잘 안 뽑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헐거워 그런 땅에 있는 거는 잘 뽑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라고 있는 애고 얘는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게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가는 성장할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탈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냥 멈춰 있는 애예요. 멈춰 있다가 조금 자극이 있거나 그러면 빠질 수 있는 애들이 한 9에서 10%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처음 알았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탈모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렇게 가는 애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장기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휴지기로 들어간 애들이 더 많은 경우예요. 어떤 머리카락이 좀 한번. 그거는 이제 자가진단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 손가락으로 그냥 잡고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가 빠졌죠? 두 개 이상 빠지면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저도 하시려고요.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냥 단계 올리듯이 툭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빠지면 2만 원 2만 원. 하나. 하나는 끊기지. 이게 끊기면 안 끊겼다는 건 뭔지 아세요? 뭐야? 이게 악의적으로 너무 땡겼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스프레이를 너무 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잡아 댕겨 올리면서. 어 야. 정치 좀 줘. 어 끈적끈적이. 향수에 스프레이에 아주 그냥. 좀 꾸며봤습니다. 연예인 나셨어? 연예인 나셨어? 근데 이제 여섯 부위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확산성 탈모라고 해서 여성형 탈모. 전체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여섯 부위를 책정을 하는 거고요. 남성형 탈모에서는 앞부분에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를 뽑아봐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위험 신호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피 관리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마사지도 하고. 약도 먹고 하지만 한 가지로 딱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합적인 그런 관리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탈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군요. 네 어렵죠. 이거 제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서. 왜 여기만 빠지고. 거기는 왜 안 빠져요 탈모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거기. 거신노? 거기. 거기가 어딘데요? 음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이게 또. 왜냐하면 음모론이 될까 봐.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형 탈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홀몬의 영향을 받아서. 테스토스토론. 네 맞아요. 테스토스테론 중에서도 특정 유형이거든요. DHT라고 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홀몬에 더 영향을 받는데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특정 부위에 있는 거가 유독 더 호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겨드랑이나 음모 같은 경우는 그 호몬의 영향을 덜 받고. 아 왜 그럴까? 야 그게 밝혀지면 성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특정 부위가 남성형 탈모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 옆에. 나 나? 네 여기. 나 여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뚜껑. 뚜껑이라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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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강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 강하게 해도 내가 해야지. 어? 아니 선생님이 뚜껑 아유가 이러면 됩니까? 아니 강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니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런 거는. 이 앞부분하고 이 윗부분하고가 가장 그 호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여기가 밀려나가면서 가운데가 빌면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빠진 자리에 다시 머리가 이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다시 여기 돌아가잖아요. 아유.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생장기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속도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모 형태를 구분할 때 흉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나 어떤 그런 상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생되지 못하는 형태로 모근이 남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재생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탈모의 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 탈모를 해결을 못하느냐. 딱 한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만성적으로 우리가 고혈압 당뇨같이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모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요인이 너무 많구나. 요인이 많은 거죠. 이제 한 90% 정도가 잘하는 모발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하는 모발이 적어지면서 머리숱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